VR 덕 VR 덕이라고 VR, AR 관련된 가상현실 관련 조제 및 강의를 주로 만드는 업체의 대표이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VR 덕의 기술이사를 맡고 있는 이철승이라고 합니다. 주로 AR, VR 관련된 가상현실 보육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학이나 전문대학 쪽에서 VR, AR 강의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창업 아이템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은 구강해부학, 간호학과에서 만들어지는 필요한 구강해부학 관련 AR, VR 컨텐츠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템 같은 경우는 모델링이나 디자인적인 면에서 퀄리티가 있고요. 세부적인 기능들이 교수님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집어서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용 소프트웨어랑은 좀 다른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캠퍼스타운을 통해서 네트웍도 좀 많이 발현해 주셨고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도 좀 제공해 주시고 특히 이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미디어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기재들을 저희가 경험하고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캠퍼스타운의 도움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